네 그럼 나중에 우리 변호사님 또 하여튼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밤 12시가 다가오도록 우리 유튜브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또 이것을 중개해 주시는 우리 정말 애국지사 유튜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이런 정의와 또 잃어버린 공정을 되찾아가려고 저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투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어떤 약간의 의심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재건파해보는 것은 또 우리 시민의 권리이고 후보자의 권리이고 유권자의 권리이기에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런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지금 11시 반이 넘도록 파주 을 지역의 선거함을 열어서 재건패를 했습니다 사실 재건패하면서도 법원이나 선관위 쪽에서 많은 그런 제재가 있었지만 사실 잘못된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투표하고 나서 개표할 때는 자연스럽게 누구나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고 그랬는데 재건표는 그 투표보다도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건표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겨우 제한된 두 사람만 사진 찍게 해서 막 그냥 많은 정보들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선거 제도는 이런 재건표 제도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오늘 검표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또 이 사건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오늘 진짜 맹활약을 해 주셨던 도 변호사님이 오늘 대법관님들도 참 많이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도 변호사님 너무 정말 설득력 있게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셔서 대법관님들이 많은 거 받아 주시고 그래서 요점 정리는 저보다도 우리 또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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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